아저씨 구독좀 눌러주대요 구독띠 이거 그런걸 어떡해? 묶어요 아니 그것만 하지말고 찍찍이만 나나같아 아니 저는 네 세번째 타이틀은요 내가 현대시즌 경기는 점수가 제일 낮다 네 구독해주세요 여기여기여기여 여기여기여기 네 확인 말아야겠죠 네 천천히 맞췄습니다 확인했어요 현재 1등입니다 네 자 이쪽만 말씀 드릴게요 네 시즌 최고의 점수가 나고요 어 어 음 사각 어 아 아 으 으 으 뭐야 이거 아 으 으 야 내 자존심이 이게 팔려 이거야 자존심이 팔린거니 얘들아 내 자존심에 이게 팔린거란다 얘들아 이거 받을라고 내가 브라볼 아 저것때문에 내 자존심을 아 저게? 펜다 여러분들 저 천칠점이에요 제가 천칠점입니다 제가 천칠점이에요 여러분들 사진 찍으셔도 되고요 우리 PC방에 지금 아나가 등장했습니다 아나 등장했고요 여러분들 사진을 찍으셔도 되고 교육상도 가능하답니다 혹시 그 방송 BJ명이나 그런게 있나요? 인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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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혹시 방송중이신가요? 네 네 지금 방송중이 아프리카 그렇습니다 아프리카에서도 방송중이시고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성도 되고요 자 그러면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어차피 1등입니다 하하하하 내가 못할라 하하하하 실패 끝났네요 자 1등이 지나가니까 여러분 사진찍으시려면 사진찍으세요 내 준비할 시간은 3초만 내리게요 넌 강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저번에 저번에 이렇게 한 바퀴만 쭉 배우고요 죄송한데 미션인데 한번 가봐주시면 안 돼요? 미션이요? 네 미션이요 저요? 네 그냥 갖고 가서 잘 걸어주세요 아 그래요? 저한테 뭐 만든거에요? 떼야될까요? 아니요 괜찮아요 네 잠깐만 너도 잠깐 이거 좀 줘볼래? 아 그래 감사합니다 어 나 떼어주는거 기다려봐 갈게요 네 홈이예요? 제가 뭐 해야되는거 있어요? 아 그냥 스티커 메모 제가 나노마마 내가 준비했다 그리고 공격하면 제가 지원하지 그 다음에 또 연습장에서 다 조겨주실거에요 그럼 뛰어가주세요 아 제가요? 네 아 저랑 같이 연기를 하는거네요? 네 그렇죠 그래요 알았어요 제가 지금 저기까지 뛰어갈게요 아 어디에 네 고맙습니다 일로 갈까요? 일로 갈까요? 제가 그 중으로 뛰어갈게요 아 뛰어갔다 와서 민망해서 어떡하죠 네 그대로 집에 가시면 됩니다 자 가겠습니다 나 하세요 자 이러고 있을게요 당당히 볼륨하면 내가 지워가지고 네 그것을 저기 지금 제가 알겠어요 어 그래요 어 이벤트까지 준비하시고 어 이게 뭔지 아세요? 어떤거죠? 음 하세요 지금 너무 잘해서 딱 돌렸어 우와 여기요 그때 이분이 됐어요 여기로 오시겠습니다 이제 상품을 드리겠습니다. 상품은요. 간단합니다. 실제 전립원상에서 모형으로 만들었어요. 모형으로 만들었고 이 안에는요. 뭐가 들었을지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. 뭐 오버원집 백팩일 수도 있고요. 다른 게 있을 수도 있고요. 상품을 드리면서. 네. 나중에 여러분 오세요. 나중에 여러분 시원해. 좋아요. 축하드립니다. 상품을 주시고요. 이게 가방이야 이거? 금식가방? 이거 패드가 또 있으나? 패드가 더블에요. 마스크도 더블. 야 잠깐만 마스크? 이거 뭐야? 야 라면에 나온다 했잖아. 하하하하 너 이거 먹을래? 이거 있어. 아니 너 이거 가져가. 이번달 월급이야. 이번달 월급이야. 가지고 꺼져. 얘들아. 얘들아. 가방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